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분노가 너무 크잖아요. 투표는 대통령에게 했는데 나라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듯한 하루라도 빨리 멈춰야죠. 이 긴건이 정권은. 멈춘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먹사니즘을 실천할 먹사니스트 한 명은 최고위에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감사합니다, 대리민주. 안녕! 안녕!